네 지금부터 복소수 과정을 할 건데요. 복소수 과정 앞서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할 것은 중앙대학교가 있고요. 중앙대 그리고 이대 그리고 성대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성대나 한성대. 한성대는 뭐 우리가 굳이 한성대 가려고 편입 준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무튼 한성대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국민들도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와. 아무튼 이런 학교 위주로 갈 건데 메인은 이 학교가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복소수가 일반적인 복소수 문제가 있고 좀 특이한 복소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복소수는 여기 다 나오는 거고 주앙대가 나오는 거는 우리 교재로 했을 때 4장 이상 5장 6장 7장부터가 주앙대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5장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할 건데 지금 복소수를 여러분들이 언제 볼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걸 빨리 본 학생이면 좀 유의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앙대가 22번부터 30번까지가 이 파트가 지금 하는 게 지금 22번부터 30번까지인데 이 8문제 있지 않습니까? 9문제 맞구나. 9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서 6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6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틀린 문제는요 맥시멈 2개야 맥시멈 2개 알겠습니까? 그 2개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들아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버려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풀 문제는 딱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 있는데 그 문제를 딱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손이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풀지 말고 똑같은 문제를요 이건 만약에 한 문제를 연습했잖아 그럼 그 문제를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5번 이상 푸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5번 정도 계속 푸는 거야 계속 그래서 손에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앞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복소수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있잖아요 매일매일 5문제씩 푸십시오 여러분 5문제씩 계속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걸 반복해서 계속 푸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럼 5문제 푸는 거 30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그 30분만 아침에 일어나서 5문제씩 풀든 잠자기 전에 풀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5문제씩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푸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황대 그 문제 푸는 게 아 주황대 문제 중에서 이 복소수가 가장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푸는 거지 절대로 시험 남겨놓고 일주일 전에 공부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왜냐? 주황대는 분명히 한양대랑 같이 시험 볼 거거든 그리고 그 주에 성대랑 서강대가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황대만 위해서 일주일 내내 복소수만 공부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주황대 실제로 복소수 대비 안 하고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 만한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요 앞으로 계속 5문제씩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이 문제는 이 파트는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보이는 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풀면 같은 패턴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연습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시킨 것만 열심히 따라오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